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무병장수 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대 거짓말 이라고 들어봤을 거에요 그 중에 하나가 늙으면 죽어야지 입니다 아마 그것은 오래 살고 싶다는 반업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 세상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좋은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게 행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는 게 하루하루 아쉽습니다 벌써 40대가 되었다니 이렇게 40대가 온 것처럼 이렇게 40세를 더 살면 이제 80대가 될 텐데 참 그런 생각하면요 서글퍼요 아마 제가 70대 80대가 되면은 그때는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타 여러가지 거동도 힘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장수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개명에 인간에 대한 첫 개명이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이런 의미가 씌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유심히 보면요 효자, 효녀들이 오래도록 사는 거를 많이 봅니다 정말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느낍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변이 없는 한 오래도록 장수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효자, 효녀거든요 비단 장수하려고요 부모님께 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용돈도 좀 드리고요 식사도 대접하고요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 손녀도 안겨드리고 무엇보다도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티격태격 싸우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런 게 부모님께 못 박는 거예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요 중간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와 같은 맥락으로요 불교의 법구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면 네 가지가 증대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수명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세 번째는 행복 네 번째는 힘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른을 공경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장수하고 아름다워지고 힘도 있어지는 겁니다 이 공경하는 것 자체가요 그런 인과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어른들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란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형제들 중에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사실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빌려줘도 안 받을 생각하고서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제가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 돈을요 사정을 얘기하고 사실 형제 중에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께 이 돈 드릴 테니까요 이거 자식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꼼수긴 꼼수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꼼수인데요 그거를 부모님께 드리고 그러면은 그 돈이 부모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거를 다른 자식한테 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내년에 새해입니다 새해의 결심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되면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건강하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을 대부분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래도록 행복하고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께 공경하는 것 이것 자체만 형식적으로라도 하면은 여러분들께 그 덕이 돌아온다는 것 그거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